네, 2004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을 기념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지방분권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쏟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최대 화두였는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중심 국가를 바꾸자며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이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국가균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사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을 깊이 잃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뉴딜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영남과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 간의 초광역협력사업과 대학 혁신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 기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는데 충청북도가 2년 연속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국가균형발전 주간을 맞아 세종과 서울, 대구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권역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균형발전비전회의가 열리고 25일은 균형발전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연계 행사, 26일에는 대구에서 청년들의 지역 유턴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주간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관심들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역 민방공동취재단 류제일입니다.